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헤어 디자이너님! 지금 뭐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막내 머리 만져주고 계십니다. 작은 형님! 자, 우리 얼마방에 새로운 컨텐츠를 찾았습니다. 뭐냐? 뮤티 유튜버, 그렇지. 자, 시작 보세요. 이거 시키는 거지, 이제. 4대를 몇 번을 쳐야 되냐? 하얘진데까지 치면 돼요. 아, 치워! 뭐지? 잘 치냐? 원래 전수인이야. 어? 목도 신대. 이거 새로운 사진을 안 돼. 왜 목도 이렇게. 네. 이거 보시면, 여기 옷에 20살 올라가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아요. 파우더 팩트 블루밍이랍니다. 파우더 팩트 블루밍이랍니다. 파우더 팩트 블루밍. 위대한 조각가 로댕의 성격을 제타세요. 안녕하세요. 이치명에서 이명치로 돌아온 이명치입니다. 저는 다섯 개를 띄는데요. 오삼, 올반도, 힙합, 프럼프 를 다섯 개 할부분 개인적으로 이번에 프럼프가 새롭게 나오는 형르이자 모델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섯 개를 해줘요. 하바나온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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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사랑은 문하스 다방에서의 카온. 승현이와 같이 하바나온나라. 이건 뭐야?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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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푸. 허푸인다 사랑. 아피엔. 그래서 부끄러워. 어떻게 해? 동무? 서포서포 아 달게 없는? 솔직히 노래로 선중쌤 나는 선중쌤은 이긴다 야 아니야 아니야 달라드 내가 잡았다 털도 더 줬다 아 대박 내가 훨씬 좋다 바리송산내 많이 봐야죠 야 한국 수도권 반ент 쓰곤하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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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 죽고 치닫다 리발에서 제가 춤 제일 잘 춤이다 아니다 민정 씨 씨이 сб 내가 파이브 댄스의 미래다 얘들 다 쳐다보고 있네 센스게임 내가 쟤보다 잘 춘다 솔직히 그때 봐줬다 솔직히 그때 봐줬다 실력은 실력에 섰다 제발요 세면들이 다르네 세면들이 다르네 세면들이 다르네 센스게임 밥이다 밥이었다 눈에 거슬리지도 않았다 몸 안풀고 있다 질문이 있어 못하는 애가 까보니까 짜증나 맞다 하하 아 미안해 왜이렇게 쟤는 게 많이 나와 가사 거기 앞에 포즈 하나만 해주세요 포즈 하나만 해주세요 우리는 부위밖에 할 게 없어 누군사이요? 네, 동여사이잖아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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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 2월 2020년 2월 2월 다 이게, 이게 천 년에 한 번 온다는 다시 절대 오지 않는 그런 날이 다행히 맞는 2020년 2월 2일 난리 났어요 지금 여기 난리 났어요 보컬도 있고 댄스도 있고 랩도 있고 댄스 입시 보컬 입시 연호밤 연예인 오디션 반 선생님 무대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작은 실수도 귀엽게 봐주시고 응원도 많이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완벽한 무대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예이 예이 6시 16분인데요 14분 뒤에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네 번째 순서고요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떨립니다 끝 와 정말 잘한다 태민의 원즈랑 탈리프스이더 아름다워 기대 주세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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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빈 이렇게 슬로우돌 하는 문ör 바로 예이 어떻게 신용어 제 친구도 생각할 것 같아요. 제 친구도 생각할 것 같아요. 다시 보겠습니다. 불안한데 좀 많이 아쉽고 그렇다고 해서 또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너무 힘들어서 다들 모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감사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